안녕하세요. K-바이오 솔루션의 강경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K-바이오 솔루션에서 메리컬 디바이스 FDA 승인과 유럽 MDR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HLB 제약사의 리보세라닙 그리고 항서제약의 캄렉미 주마베 병용요법이 FDA에 신약 승인 신청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요. 이 FDA의 CRL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FDA의 CRL은 이제 FDA에서는 지금 이 CRL의 내용에 대해서는 Complete Response Letter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Complete Response Letter는 FDA의 이제 NDA, New Drug Approval이 신약 승인 신청된 것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Response, 이제 답변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법규, FDA 법규를 잠깐 읽어드리면은 In United States, a Complete Response Letter, CRL 314110 Letter is a regulatory action by the FDA in response to a new drug application, indicating that the application will not be approved in its present form. 그래서 FDA의 미국 연방 규정에 의하면 이 CRL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FDA의 공식적인 인허가 액션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이제 신약 승인 신청, NDA 또는 BLA,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신청에 대해서 현재의 심사가 지금 현재의 In its present form 심사 내용으로는 Will not be approved,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기하는 Letter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이 CRL 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현재의 심사 내용으로는 FDA가 승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표기하는 Letter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CRL의 경우에는 이제 리스판드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리스판드를 했을 때 FDA에서 이 CRL의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 리서미션을 요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RL은 이제 클래스 1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Minor Amendments 그러니까 미비한 보완점들을 보완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2의 경우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것이고 클래스 1 리스판스에 대해서는 FDA에 서미션이 되면 세 달 안에 일반적으로 FDA가 재신청에 대한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클래스 2 서미션에 들어가면은 6개월 내에 결정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의 CRL 두 가지 내용이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된다면 FDA에 제출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클래스 2로 분류가 된다면 FDA에 제출된 다음에 6개월 내에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클래스 1의 경우에는 보통은 제품의 라벨링이라든지 제품의 설명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레이블링에 대한 내용들이 마이너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추가적인 밸리데이션을 이제 항서제약의 캄넥미주마 CMC에 대한 패셀리티 이슈에 대한 밸리데이션 데이터만 제출할 수가 있다면 클래스 1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그 FDA가 항서제약에 대해서 CMC에 대해서 중요한 컨설턴이 있다라고 한다면 클래스 2로 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6개월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비모 인스펙션 사이트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있는 병원에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빨리 FDA 모니터링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식품약품안전처에서 재신청이 진행이 중이고 이 재신청이 결국은 3월 초에 2024년 3월 초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심사, 식약처의 심사 기간이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써 조인트 스템에 대한 웜핵과 바스가 3년치까지의 데이터를 제조사에서 식약처에 제출한 것이 온전히 인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개발사에서도 중앙약심위가 진행된다면 그런 3년치까지의 데이터를 운전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대조군에 대한 3년치까지의 데이터는 없는 가운데 3년치까지의 대조약에 대한 임상 논문 분석을 통해서 시험군과 대조약 간의 유의성을 입증시키는 그러한 그룹 데이터 세트 차율이 더 벌어지는 시험군과 대조약 대조군의 차율이 더 벌어지는 그룹 데이터 세트가 온전히 인정될 수 있게끔 철저한 중앙약심위 진행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드리면 고린도 후서 말씀이 되겠고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번째로 쓴 편지로 알려져 있고요.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썼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지금 사실상 리보세라닙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나 조인트 스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나 모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정확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모두 예상할 수 있는 것밖에 없겠고요. 리보세라닙의 경우에는 CRL 레터에 어떤 내용들이 명확하게 마이너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영어 단어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항서제약의 FDA와의 텔레컨퍼런스 미팅에서 CRL 보안은 FDA가 얼마나 어디까지 규명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결국은 또한 조인트 스템의 앞으로 식약처 재신청에 대한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제약사에서 FDA를 대처하고 식약처를 대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서 이 능이 이런 어려운 환란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안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